오늘 워커훌일 벚꽃축제에 놀러왔습니다 어? 뭐야? 오늘 사람 되게 많은 거 아니야? 짠! 오늘 워커훌일 벚꽃축제에 놀러왔습니다 근데 아직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제 조카입니다 귀여워 어디로 가는 거야?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 어디죠? 아 저쪽이야? 그냥 사람들 내려가는 거 따라 내려가자 사람들 그냥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올라가봐 이제 벚꽃이다 벚꽃들이 이제 보이네 짠! 나오나? 너무 밝아서 안 보여 인도로 가야지 4월달은 제 생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퇴직 시작한 지 1년 되는 달이기도 하죠 완전 신나 아니 근데 워커훌일에 채식을 할 수 있겠지? 식당이 많으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비상식량을 챙겨왔어요 짠! 요거 아니야 뭐 있겠지? 아 그래도 좀 피어있네 와 이거 봐 벚꽃이야 와우 이쁘죠? 내가 내비켰어 내비켰어? 워커훌일에서 내비키는 사람 본 적 있어? 오 사람 엄청 많네 다 왔나봐 한번 찍어볼까? 아 날씨만 좋았어도 맛있다 맛있다 와 여기 막 뭐가 많네요 너 자 엄마 이거 떡볶이도 있어 오 미트볼이예요 미트볼이예요? 여기 혹시 부스 중에 채식할 수 있는 채식은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음식 부스만 있는게 아니라 이런것도 있구나 우리언니 어디갔지? 짠 행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막 이것저것 많네요 부스도 많고 짠 여기어봐요 또 무려 맥주 시험도 있어요 100명 한정 에코백도 받았습니다 피자일 피자집에서 채식피자가 가능하대요 근데 치즈는 못밴대요 락포 락포까지만 가능한거 맥주는 신나게 먹을 수 있겠네 아 솜사탕 원희야 이리와 자 이모 봐 꽉 잡고 있어야 돼 꽉 잡고 있어야 돼 아이 이뻐 하하하하 오빠 맛있겠다 이것도 우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찾았어 찾았어 초콜릿 맛 나는 초콜릿 맛이 나는 맥주인가요? 초콜릿 재료가 들어가요 초콜릿 재료가 들어가요 헐 여기 푸드트럭도 있다 여기 푸드트럭도 있다 여기 푸드트럭도 있다 여기 어쩌면은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일단은 나의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제가 자막 넣기 귀찮아서 녹음을 따로 했습니다 저도 채식하고 나서 알게 된건데 술에도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데요 그리고 술에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건데 바니보란 사이트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술 이름을 검색하면 비건 프렌들리인지 아니면 논비건인지 그런 거를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짱이죠?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면 술이 왜 비건이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조금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이거 다 영어니까 전문가의 설명을 잠시 먼저 듣고 갈게요. 당신의 술은 채식주의자인가요? 처음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에는 알코올 이상의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양주업자 와임 제조업체 미팅 유기는 제품의 동물 성분을 직접 포함시키거나 유제품, 꿀, 병에 들어가기 전에 음료를 걸을 때 회사들은 아이징글라스, 젤라틴, 계란 흰자, 그리고 조개 껍질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불순물을 흡수하여 필터에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맥주 맛이나 색을 깔끔하게 내기 위해서 동물성 성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축제 때 마셨던 맥주들도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또 사실 축제에 있는 음식 부스에 채식 메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솔직히 속으로 좀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비건 부스가 제일 많았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만 음주 영상으로 뿅! 이거 시험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와 스킨, 딥, 블루, 먹어보겠습니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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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오 대박! 와 이거 거품 없이 따라야 되는데 제가 한 손이어서 어쩔 수 없네요. 짠! 이 색깔이 대박! 여섯 명! 아오! 아오! 거품이 너무 많아서 거품 좀 내려가면 어! 짠! 짠! 호모, 호프, 카카오닉, 초콜릿, 헤이즐넛 향! 오늘은 내 생일 파티니까 먹어야겠어. 아오! 아니야! 나 오늘 채식한 지 1년 됐는데!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이게 호가든 체리맛입니다.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별로다. 이거 형도 먹어요. 이게 향이 되게 좋은데 근데 이게 보수가 되게 높아요. 7도예요, 7도. 또 7도야 빨리! 우리가 10 몇 년 뒤에 안주를 빼라! 자기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좋겠네요. 언니들이 사온 간식에 과일이 많이 있어요.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미성 케이크 맛있더라, 그거. 맛있죠? 나도 맛있는데 한.. 달량에서 사온 거 그 케이크 진짜 맛있어. 이거는 거품이 빠지면 조금 느끼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청량감이 살아있고 향이 살아있고 활용성 케이크 시촌 Yay, 최소한. 이모는 villains? 똥... 야 똥쟁이야 방구쟁이야 둘 중에 하나만 해줘 이모 한번 봐주고 똥쟁이 해줄게 야 이 똥쟁이야 이 똥쟁이야 날만 따뜻했어도 비가 옵니다 가다가 뭐 벚꽃길 안 나오나? 오늘 우리 벚꽃 보러 간 거 아니야 맥주 먹으러 간 거야? 집에 오자마자 지금 밥을 하고 있어요 실컷 맥주만 잘 먹고 왔네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4월달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너무 추웠어 저의 밥상입니다 자 요거는 짜잔 으쌰 오우 헐 렌즈 요거는 야채찜 귀찮아서 그릇에 안 담았어요 그리고 현미밥이랑 렌틸콩 그리고 얘네는 엄마 반찬인데 요거 시래기 무침이에요 들깨랑 엄마 들깨랑 뭐로 했어요? 이거 들깨 가루 설탕 설탕 소금 간장 간장 자 요거 양배추김치예요 너무 맛있어 응 얘는 두릅 아 김 올라온다 자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배고파 아 아 아 아 배불러 Text 오오 어 오우 난 알 금방 앙 딤 앙 깨끗 렌즈 앙 아 렌즈 음료 앙 감사합니다.